KBPS 오늘의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과천시가 시민의 삶의 질과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계절 꽃이 피어있는 꽃과 쉼이 있는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정부과천청사 버스정류장 인근의 가로쉼터 하단을 자연친화적 치유정원으로 재조성했습니다. 정원에는 로즈마리웨이 20여종의 허브와 야생화 등을 식재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즐길 수 있는 감성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시는 지난 3월 중순부터 관내 가로변 및 주요 화단에 프렌치 라벤더웨이 20여종 약 11만여 번의 꽃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자연과 꽃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천 시장은 앞으로도 꽃과 쉼이 있는 과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애쓰겠다며 시민들의 주요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대공원 나들길의 가로화단도 특색 있는 야생화와 향기로운 허브 등을 식재해 힐링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